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현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디턴 스윙, 암 스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디턴 스윙은 무조건 좋은 스윙이다, 암 스윙은 무조건 나쁜 스윙이다 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는 우리 골퍼분들이 바디턴에 필요한 골퍼분들, 그리고 바디턴의 장단점, 암 스윙에 필요한 골퍼분들,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레슨을 시청하기 전에 아래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바디턴 스윙입니다. 바디턴, 저희 네이밍이 BT 스윙처럼 바디턴의 스윙을 많이 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8로만 들어서 8로만 친다면 굉장히 비거리가 짧아지면서 방향성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디턴이란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체를 잡아놓고 상체, 즉 이 등근육을 넓혀주면서 백스윙을 하는게 바디턴의 꼬임이 만들어지는 거구요. 그리고 다운스윙 때도 마찬가지로 좌측으로 바디의 회전을 만드는게 바디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백스윙 때 바디를 쓰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하체의 회전량을 줄여야 합니다. 하체의 회전량은 즉 골반이 45도 어깨가 90도가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스틱을 하나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빨간색 스틱은 하체가 되고 파란색 스틱은 상체가 됩니다. 아래쪽에 한번 놓고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앞쪽에 스틱 그리고 뒤꿈치 쪽에 오른발 뒤꿈치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은 이렇게 오른발과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놓아주시면 됩니다. 하체와 상체의 분리가 되어야 돼요. 그게 곧 바디턴의 꼬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백스윙에 올라갈 때 하체는 45도, 이렇게 45도가 되구요. 그리고 상체가 이만큼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하체와 그리고 이 상체 갭 차이가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상하체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게 고리로 묶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벨트선에 스틱을 끼워서 연습을 하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체를 내려놓고 파란색 스틱을 가슴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할 때 바디턴이라고 해서 하체와 상체가 다 같이 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디턴, 바디가 돌아야지 더 좋은 회전 그리고 더 많은 비거리를 보낼 수가 있고 바디턴을 하면 더 정확하게 멀리 갈 거야,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하체와 상체의 분리가 필요해요. 하체는 보통 한 45도 정도 이 정도 여기가 옆에가 반듯하다면 하체가 45도 그리고 상체가 90도 가량 이렇게 백스윙을 하게 되면 90도 가량 만들어지는데요. 잘 봐주시면 앞쪽에서 하체와 상체의 공간 갭이 생깁니다. 이 비틀림이 클수록 바디턴을 이용해서 비거리를 보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설명해 드리면 백스윙 때 하체와 상체가 같이 간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때요? 갭 차이가 굉장히 작죠. 하지만 하체의 회전량이 적고 상체가 많이 꼬인다면 갭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되었다가 파워를 쓴다면 힘을 사용한다면 보다 멀리 그리고 정확하게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활을 쏜다라고 가정을 하면 빨간색은 활 대가 되고요. 파란색은 고무줄이 되는 겁니다. 활 시위에 대를 잡고 그리고 상체가 고무줄이라고 비유를 하면 쭉 틀게 되면 서로 갭 차이가 만들어지잖아요. 활 대와 줄이 굉장히 서로 세퍼레이션, 분리가 돼야지 났을 때 더 멀리 날아간다는 것처럼 이 골프 스윙도 마찬가지로 하체와 상체가 분리가 돼야지 비거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턴의 핵심은 상하체가 무조건 많이 도는 게 아니라 하체의 절제와 상체의 꼬임이 있어야지 많이 바디턴을 만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체격이 왜소하거나 좀 더 많은 비거리를 보내고 싶다. 그런 골퍼분들은 하체를 고정하고 이렇게 상체를 비트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성인분들을 가리키면 책상에서 컴퓨터나 그리고 주로 사무 업무를 많이 보시다 보니 목이나 허리가 굉장히 굳어 있습니다. 너무 식상할 수 있겠지만 어깨에 스틱 스트레칭봉을 하나 놓고 좌우로 이렇게 하체를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중간에 이 흉부 라인만 회전 연습을 해주는 걸 한 10분 정도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좀 시시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을 3등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얼굴, 가슴, 하체 이렇게 3등분을 해주고 시선이 앞을 보면서 흉부만 움직이면 이 목에 경추가 스트레칭이 되고요. 그리고 흉부가 회전을 하니까 당연히 이 중간 부분에 몸통이 스트레칭이 되겠죠. 그리고 하체를 고정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스윙 때 여기에서 같이 회전하는 골퍼라면 오른발을 앞쪽으로 내밀고 대각선상으로 한 다음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백스윙만 연습을 해주신다면 하체를 견고히 잡고 그리고 트위스트의 연습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적인 스윙으로 돌아왔을 때 백스윙에서의 세프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A와 B의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같이 돌았을 때와 그리고 좀 더 잡아놓고 하체를 고정시키고 쳤을 때의 모습입니다. 같이 돌아볼게요. 상하체를 같이. 이런 식으로 몸을 온몸을 날리면서 하는 골퍼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바디턴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상하체가 이렇게 같이 같이. 같이. 같이 돌아서. 네. 이건 바디턴이 아닙니다. 그냥 스윙이 무너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바디턴이란 하체를 제어하고 상체만 이렇게 비틀어주는. 이 부분이 어려운 골퍼라면 한 번 정도 이렇게 백스윙에 리허설. 저는 리허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 번 이렇게 리허설을 해서 스트레칭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7초가 항상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쳐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우리가 몸이 좀 더 늘어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생각한 대로 스윙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체가 제어가 되지 않는다. 그런 골퍼분들은 왼발 끝을 이렇게 열어서 발끝을 열어서 백스윙을 하고 공을 쳐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됩니다. 발끝을 열거나 발끝을 뒤로 빼거나 아무래도 왼발을 뒤로 빼면 백스윙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연습 드릴 훈련이니까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왼발 끝을 뒤로 해서 스트레칭 그리고 스윙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하체가 분리되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쪽에서 봤을 때 힙의 이 중간 부분을 잘 봐주시면 좋아요. 제가 이쪽에 선을 한번 가운데에 그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이 있다면 백스윙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백스윙을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넘어가면 분명히 이 중간에서 힙이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미는 게 아니라 바디턴 이런 꼬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체를 고정하더라도 분명한 건 일정 부분 중앙에서 좌측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체가 회전을 많이 하게 된다면 짠짠짠짠짠짠짠짠 넘어가서 이렇게 갔습니다. 완전히 중앙선에서 좌측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좌측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때릴 때는 오른발로 스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체의 회전이 좋지만 여기에서 일정 부분 넘어가면 그때부터 하체의 힘이 풀리면서 다시 180도 돌아서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리턴이란 오른쪽 발의 힘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 이상 가면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원점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꼬임도 만들 수가 없고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발에 힘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디턴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체를 고정하고 그리고 나서 스윙을 한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체구가 왜소하시거나 좀 더 많은 비거리를 보내고 싶다 그런 골퍼분들이라면 오늘 이런 하체를 고정하고 상체를 틀어주는 트레이닝을 하신다면 정말 좋은 비거리 향상과 방향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암스윙은 과연 나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암스윙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암스윙을 올바르게 한다면 우리 골퍼분들의 스코어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집니다. 암스윙 암이라고 하는 것은 팔을 이야기합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 팔 팔의 사용량이 높아진다면 아이언이든 드라이버든 굉장히 클럽을 뿌려치기가 좋습니다. 암에서 중요한 부분은 왼팔과 가슴의 간격을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90도 가량의 왼팔과 가슴에 반지름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백스윙을 하다 보면 이 왼팔과 가슴의 각도가 거의 20도 가량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운스윙을 할 때 여기에서 암을 사용한다는 건 일정 부분 같이 오게 되지만 이 팔과 가슴의 간격이 서로 멀어지면서 즉 몸통의 꼬임을 이용하고 그리고 팔을 쓰기 때문에 올바른 암스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 암스윙이 아니라 바디와 암을 적절하게 섞어준 스윙이 이런 암스윙이 되는 거죠. 암이라고 해서 몸을 전혀 안 쓰는 게 아니에요. 특히 경사지 같은 데에서 팔로 쳐라 팔로 쳐라 해서 몸은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팔로만 공을 때리시는 또는 손목으로만 공을 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암스윙은 가슴도 적당히 회전을 하고요. 팔과 가슴의 반지름이 가까웠다면 이 다운스윙 때 함께 만났다가 헤어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백스윙 다른 부분보다 팔과 가슴의 간격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가까워 멀어져 그리고 오른쪽 발은 회전을 배제시켰어요. 자, 이 부분은 경사지에서 스윙을 하는 골퍼분들 우리 필드는 모두 다 거의 70%에서 80%가 경사지예요. 바디턴이 좋다고 해서 온리 풀스윙하거나 온리 바디스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끝 오르막 발끝 내리막 왼발 오르막 왼발 내리막 모두 다 암스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디와 암을 적절하게 섞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스코어가 잘 나지 않고 연습장에서는 공이 맞는데 필드에 나가면 공이 안 맞는다. 그런 골퍼분들은 이 암스윙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비거리가 적게 나간다. 그런 골퍼분들 또한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비거리가 적게 나가는 분들은 이 암과 바디가 적절하게 잘 이렇게 섞여야 하는데 너무 몸통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큰 근육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몸을 쓰는 그런 골퍼분들을 종종 저는 맞닥뜨리곤 하거든요. 저는 바디턴을 하기 위해서 바디만 씁니다. 그래서 무겁게 무겁게 이런 식으로 이건 바디턴이 아닙니다. 그냥 잘못된 수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가슴 우리의 이 몸통은 회전을 담당하고요. 팔은 위아래로 들어주는 이 가슴과 팔에 담당 역할이 있어요. 가슴이 돌았다면 팔을 올려주고 마찬가지로 가슴이 좌측으로 돌았다면 팔을 같이 내려주는 게 이게 바디입니다. 팔은 바디예요. 팔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암스윙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명칭을 너무 모호하게 암, 바디 이렇게 나누니까 그렇지만 팔과 몸은 같이 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오른쪽 발을 잡아놓고 올라갔다가 팔로 휘두르세요. 오른쪽 발 이 오른쪽 발을 잡아놨다고 해서 결코 체중이동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공을 때리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오른발을 빠르게 들어 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공을 던질 때 같이 이렇게 들면서 던지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백스윙에 가서 팔과 가슴에 간격을 멀리하면서 오른쪽 발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지면을 잘 지탱시켜서 지면을 밀어주는 힘으로 더 큰 파워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비거리에서도 절대 뒤떨어지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 골퍼분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은 암이 나쁜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손목 장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유형 우리가 뿌려라 던져라 그러는데 몸통의 꼬임을 이용해서 팔 또는 클럽을 뿌리자 이런 뜻이 되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그래 여기에서 힘을 빼고 클럽을 뿌려주랬지 던지랬지 라고 생각하시고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 암의 속도가 줄어들면서 손목으로만 이런 식으로 공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립을 놓치시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건 손목 장난 손목 스윙이에요. 백스윙에서 팔의 속도는 나지 않고 지금 뭐 만났죠? 손목 스냅만 쓰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 캐스팅 뒷땅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유념하시고 아 암스윙 바디스윙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같은 맥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팔과 몸의 간격을 멀리 누군가가 나의 손목을 잡았을 때 이걸 뿌리친다 이거를 노라는 식으로 그러려면 이렇게 팔만 빼는 게 아니라 온몸을 쓰면서 팔을 그죠? 이렇게 뿌리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가 보다 멀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필드에서 스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디스윙 정석을 너무 고수하는 것도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암을 사용하는 부분을 적절하게 섞으셔야지 실제 코스에 나갔을 때 좋은 스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 학자 같으신 분들이 유튜브나 너무 이렇게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학자 같이 FM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스윙을 한 땀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전 게임에 나갔을 때는 조금 더 암의 사용량이 높아야지 더 좋은 스코어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서 바디와 몸을 적절하게 섞어 주시면 올해 정말 좋은 스코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김현호 프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